자, 두기씨, 들어오세요. 어떤 가치 등 그런 것들의 기준으로 제가 배우의 삶에 계속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지표를 삼게 된 작품이기도 하고 덕분에 그 힘으로, 그 운동력으로 지금도 열심히 했던 강릉분들 만나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공길 역을 맡았던 배우 이준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까요? 그 분이 너 거기 있니?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이 가장 가슴에 남는 장면은 어디인가? 궁금합니다.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번엔 배우님부터 한번 한번 물어보십시오. 뭘 봤을까요? 저는 뭐... 너 다시 태어난 뭐 될래? 라는 질문이었는데 또 질문을 주셨어요. 감독님과 배우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신지? 왜 안 태어났다는 식으로? 네, 뭐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작년 작품 하나 마치고 이후에 좀 작품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올해 말에는 좀 선택을 해서 또 가게 될 거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왕의 남자라는 작품 덕분에도 저도...